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책을 하루에 한 권씩 3년 동안 천 권의 책을 읽은 분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권씩 읽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무려 3년 동안 실천을 하셨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하루에 한 권씩 3년 동안 천 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삶을 바꾸는 독서의 기적을 이룬 전 안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일천 권 독서법이란 책인데요. 다산북서에서 나왔습니다. 저자는요 직장생활 10년 만에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무기력증을 탈출하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결심을 하고 원서를 넣는데요. 7번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큰 실망감 때문에 이러다간 내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직무교육으로 독서 강연을 들어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꼭 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도 없이 그냥 그런 거겠지 바람이나 쐈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천권의 책을 읽으면 머리가 트입니다. 이렇게 강사님이 하신 말씀에 갑자기 가슴에 꽉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독서가 꽉 막힌 내 정신세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로 먼저 천권 읽기를 목표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천권 독서법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절박감을 가지고 매일 어디서나 책을 읽었더니 3년 10개월 만에 1천권의 책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1천권 독서법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100권 정도 읽으니까 그동안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었고요. 300권쯤 읽으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사라졌고요. 500권을 읽고 나니까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변화는요. 800권을 읽었을 때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아 작가가 되어보자. 작가가 되어서 책을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런 1천권 독서법이란 책을 내게 되었고요. 독서량이 쌓이면 쌓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했고요. 책을 읽음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요. 꼭 책 읽기에 도전해 보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총 6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읽기 시작했다. 2부 읽으면 삶이 바뀐다. 3부 평생 지속 가능한 독서 습관 만들기. 4부 좋은 책, 필요한 책, 끌리는 책. 5부 독서 능률 2배로 끌어올리기. 6부 거인의 어깨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부는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회사도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출퇴근하면서 매일매일 짬짬이 또 회사에 갔다 하면 당연히 읽어야지 하면서 새벽까지 책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읽기 시작한 책으로 인해서 텅 빈 정신이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원하던 대학원에도 진학을 해서 졸업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권 읽기 독서법으로 인해서요. 또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천만 원의 실무자 장학금도 다셨다고 하네요. 물론 하루에 한 권 책 읽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았던 건데요. 하루에 몇 권씩 읽은 날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독서 권태기가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3년 차에는요. 한 20일 동안은 한 권의 책도 읽지 못했던 그런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요. 시간관리, 자기관리, 자기개발 등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요.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또 스스로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고 있는 그런 재미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이처럼 많은 변화를 경험했는데요. 사람들한테 이제 변화를 경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좋은 직업을 구했나? 부자가 되었나?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승진을 했나? 이렇게요. 그런데요. 독서를 하면서 달라진 건 바로 자신이라고 합니다. 우주를 바꾸기보다 자신을 바꾸는 일이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걸 해내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바꾸는 일을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숙해지는 자신을 느끼면서 피해의식이 사라지고요. 생각에 여유가 생기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 또 지금 어떤 자극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도 워킹맘인데 어떻게 책을 읽을 시간을 냈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책을 한번 나도 앞으로 읽어보겠다. 열심히, 열심히는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권씩이라도 꼭 읽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면요. 당장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서 책들을 한번 이렇게 구경부터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책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경을 하다 보면은 책이 나를 부르는 느낌을 받아요. 책을 하나씩 하나씩 제목을 읽고 표지나 디자인이나 또 이렇게 책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다 보면요. 그냥 끌리는 책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살펴보다 보면은 책들이 마치 손짓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읽어주세요. 나 좀 데려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그 책부터 자신이 먼저 끌리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 읽는데 좀 더 수월하고요. 아마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먼저 서점이나 도서관부터 방문하셔서 책 구경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책 읽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